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피지컬 100의 출연자 마선호의 결승전 두 장 논란 관련 발언에 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선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피지컬 100 오진용 영상을 비공개를 한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선호는 경기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통해 응원하는 상황이었다며 경기를 지켜볼 당시 정예민 선수가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오진용 선수가 이겼다고 해서 놀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예민 선수의 인터뷰와 상통한다는 누리꾼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피지컬 100 제작진과 장욱이 담당 PD는 이번 논란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피지컬 100 출연자 마선호의 결승전 조작 논란 관련 발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